자세대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과 취업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친구들을 눌러야 하는 경쟁과 다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교회도 하나님도 뒷전이 되는 이 세대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원하와 동성애 인터넷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가치와 참 소망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장차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종 목숨을 끊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의 건강을 주옵소서 나와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부와 학업이 힘들더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세상과 바꾸더라도 나를 바꾸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신현교의 다음 세대가 더욱 부응하며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